오늘 아주 수고들 하셨고 지금부터 저녁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미산이에서 먹을 수 없는 중국 음식을 드실 겁니다. 와, 좋아. 뭐예요, 메뉴는? 짜장면하고 탕수육. 깐풍기. 사실 태용이네가 여기서 배달 음식이 안 된다더라고요, 너무 멀어서. 그래서 제가 중국 음식을 해주려고 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 왔죠. 해봐 주세요, 대파 먼저 주세요. 웬만하면 발랐어. 야, 지금 맛있는 냄새가 막 섬섬 난다, 지금. 한국자, 비주얼 봐라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그래서 나랑 하연이랑 장을 보고 올 건데 이왕인 거 수타로. 수타로 면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양파 좀 진짜 한... 왕창. 양푼으로. 진심이야? 응. 양파가 내가 진짜 많이 들어가네. 그럼 내가 양파 할게. 네가 좋다, 해. 그래, 찬성이가 요리 좀 할 줄 아니까. 나 감정 못 해. 감금주 만들 때부터 나랑 있는 거 자꾸 이를 막 벌려. 왜 그러는 거야. 이렇게 빠질까? 저기 감아서 그러는데? 이렇게. 형, 저기 사고. 나 여기 사고. 근데 이거 나는 양파 까는데 이거를... 서서 해야 돼? 서서 해야지, 죽으신 느낌 내야지. 느끼면서 맛을 내야지. 느낌이 뭐 앞으로 해. 그냥 느낌부터 시작하는 거야. 여섯 명? 응. 이거 몇 인분, 몇 인분이야 이거 다 하면? 다? 어. 다는 아니지. 칼을 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쳐야지. 칠 수 있다고? 그걸? 영 못 믿겠다, 너. 아, 뭐 하는 거야, 형. 그거 어머니 건데. 땅에 안 된 것만 담아야겠다. 아, 그거 왜 담아? 아니, 흙 안 묻은 거 하고 담았지. 아, 다 버려. 아니야. 남은 거 까서 다 버먹잖아, 그럼. 아, 아니야. 먹을 수 있어. 내가 먹는다고 그래야겠다. 그거 형 다 먹어. 아, 그래, 그래. 아, 이 느낌이야, 그래. 어, 어. 이렇게 해서 치는 거라고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지? 좀 촉촉해지는 거 같기도 해. 얼마. 지게 돼야. 다용이네 집에 기계는 없을 테니까. 아, 진짜.